국내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들썩이면서 하반기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업계를 향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물가 안정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범부처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기로 하고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당분간 물가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